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점수 20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최근 5회 기출에 빠짐없이 등장을 했던 주제 10개를 정리를 하고요. 더불어서 각 주제에 대해서 3문제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먼저 통일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은 최근 5번 무조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화체제로 바뀐 이후 16번 빠짐없이 등장을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한 문제는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용들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고요. 안 풀었었던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당 3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통일을 보시면 먼저 박정희 정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 있고요. 72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신체제가 시작이 되는 것들이고요. 중화학공업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통일 원칙,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됐었다. 이게 꼭 선지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전두환은 의외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때 의외로 최초다. 수혜 때문에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바로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북방외교. 여기서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되겠고요. 중국과 소련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듯이 먼저 소련과 수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남북한 동시 유행 가입을 해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더불어서 비핵화 선언까지 지금은 완전히 휴직 조각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됐었던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7.7 선언은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1차 정상회담이고요. 그다음 노무현 정부에서는 2차 정상회담이다. 이거는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14선언이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문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문제를 냈었습니다. 조금 이따 봅니다. 개성공단에 합의를 한 게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개성공단 건설을 시작을 한 게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에 경의선, 솟대방북, 정주영 아저씨 회장님께서 갔고요. 금강산 해로관광,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육로관광인데 그 구별은 안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판문점 정상회담은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네요.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를 보시면 4번에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북방예교, 소련, 중국과 수교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 선지 자체가 오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번에 오답선지가 다음번에 정답선지로 되는 엄청난 개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기초 3회 정도는 꼭 오답선지를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아까도 봤듯이 1차는 김대중, 2차는 노무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OECD 가입하는 건 명삼위가 되겠고요. 여기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남북조절위원회 아까 봤네요. 그래서 7.4남북공동성명 이거 같은 경우는 박정희 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한 것들은 바로 김대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 거, 건설을 시작을 하는 거는 노무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60번은 뭐가 나왔다고요? 60회는 바로 노태우 정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정주양의 소떼방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언제냐면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밑에서 김대중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끝을 보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또 나왔네요. 7.4남북공동성명 박정희가 되겠고요. 유엔 동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비핵화선언에 서명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비핵화공동선언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최초. 이거는 갑자기 수혜 때문에 전두환 때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먼저 풀었네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62회 전의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읽을 필요도 없고요. 6.15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가 나와 있고요. 밑에는 14남북정상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가나사이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착공을 한 것은 모묘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조절위원회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7.4남북공동성명 이 두 개가 바로 누구라고요?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비핵화선언 또 나왔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상가족 최초 상봉이라는 것은 의외로 소외 때문에 전두환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같은 선지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김대둔과 노면을 같이 묶어서 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특히나 노태우 정부가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사히 이제 2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무장투쟁이 되겠습니다.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무장투쟁 어렵지 않아요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압축 타일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여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단 30년대 조금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30년대 문제가 가장 최근에 세 차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20년대가 나올 차례가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는 마시고 20년대만 일단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30년대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장투쟁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해오라고 했었죠. 20년대 가장 유력한 봉청간자산미. 예순서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청간자산미. 그래서 봉어동 전투라는 건 이게 시작이 되는 건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1919년에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우리를 죽였잖아요. 만명 가까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대한독립군 이렇게 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군. 봉어동에서 비읍자 홍범도 이렇게 봉울이기 때문에 제일 위 제일 먼저 봉청. 청산리는 이제 홍범도가 쫓기다가 청산리에서 다시 한 번 싸운 거죠. 그래서 이때 북간도이기 때문에 북간도에 있었던 군대 자체가 뭐냐 하면 북로군정서군이 되겠고요. 김자진 그다음에 쫓기던 대한독립군하고 연합작전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간도의 북로군정서군 서간도의 서로군정서군 이렇게 하면서 배웠네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민간한테 복수를 한 게 바로 봉어동 청산리 전투 패배의 복수가 바로 경신참변, 간도참변이 되겠습니다. 봉청 승리를 거뒀고요. 간자에서 자유시 참변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간도에 있으면 또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끌어모아서 따라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군 끌어모았기 때문에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가서 적색군한테 무장해제되는 사건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청 간자.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나서 다시 동포가 있는 북간도 서간도로 와서 참정신 3부를 만든다. 참의불은 임정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일제가 다시 탄압하러 온 게 바로 미세아 협정이다. 중국 군벌하고 독립군을 탄압하게 된다. 그래서 봉청 간자산미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잡고 가시면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정세가 막 바뀌게 됩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만주를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미세아 협정 때는 중국 애들하고 군벌들하고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독립군을 탄압을 했지만 이제 뭐가 됩니까? 중국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만두를 먹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중국 편에 붙어서 일본에 대항을 합니다. 이른바 한중연합작전이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네요. 조역, 한덕, 조의대, 조의군. 조역, 한덕, 조의대, 조의군. 부대는 사실상 한눈검에 나오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세봤더니만 7개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역, 한덕, 조의대, 조의군. 이렇게 외워놓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조역군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역군 같은 경우는 남만주. 항상 그랬었죠. 조역, 한덕에서 남북으로 간다. 그래서 조역이 남만주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한덕이 북만주에서 활약을 했었다. 한눈검에서는 지도 안 나옵니다. 말로 알아두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 했던 전투가 영흥이 되겠고요. 영흥과 홍경성. 그다음에 한덕이 했었던 전투가 바로 쌍대가 되겠습니다. 조역, 한덕, 쌍대. 한덕 발음이 세기 때문에 쌍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역 같은 경우는 조용조용 영흥과 홍경성 이렇게 보라고 그랬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연합작전이기 때문에 중국군대가 연합작전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의호 국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역간독, 조일대 조일군에서 조역하고 했었던 군대가 바로 의해서 중국 우영군이 되겠고요. 한국 독립군하고 했던 게 중국 호러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후의 문제라고 그랬었죠. 지금까지는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의호 국팔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 한국이 들어가면 우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청천 같은 경우는 신동이기 때문에 한국 들어가는 한국 독립군 한덕하고 한국 강복군 임시정부에서 1940년에 만든 이 두 개에서 총사령관을 한다. 꼭 챙기시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청천이 총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었는지 북만주에 있었는지 충칭에 있었는지 30년대 초반인지 중일전쟁 이후 40년 이후인지를 꼭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의용대는 1938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아까 만주사변 때문에 조역한독 쌍대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중일전쟁 때문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때문에 장제스가 똥줄이 탔다고 그랬죠. 일본에 의해서 난징대학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선인들한테 이제 너희도 군대를 만들어 싸우면 어떻겠니? 그래서 원봉이가 만든 군대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중국 간내, 중국 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군대인 조위대가 되겠습니다. 조위대, 조위대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다. 조선민족, 조선이 들어가면 빨갱이라고 그랬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러비시아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혹 국발에서 국민당군과 연합작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조위대는 우한에서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폐렴처럼. 그렇죠? 그런데 독립군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일전쟁에서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조위대가 나중에 조위군으로도 바뀌고요. 어디에도 참여를 한다고요? 한국강복군에도 합류를 한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 한국강복군. 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흰둥이 따라서 지청천이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위대가 화중에 있다가 중국의 남쪽에 있다가 화 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위대, 조위군. 조위군으로 바뀌기 전에 화 북이기 때문에 화과장 전투, 호과장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일부는 한국강복군에 합류를 한다.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이 되겠는데요. 두봉이가 되겠습니다. 두봉이가 만든 건데 화북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마오쩌둥의 팔로군, 공산당군과 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역, 한독상대, 조위대, 조위군. 이렇게만 챙기시면 웬만큼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한국강복군이 드디어 떴네요. 이거는 충칭에 정착을 해서 말했듯이 지청천이 총사령관이 되겠고요. 미군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 전략정보공과 연합작전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무장투쟁을 배웠을고요.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세 문제만 최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3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가 나올 차례라는 거고요. 호과장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조위대, 조위대에서 화북으로 올라가서 화과장 전투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위대가 되겠습니다. 조위대 보시면 우한, 폐렴의 우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을 때 4번에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오답선지들을 보시면 봉호동 전투,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되겠고요. 총사령관 양세범, 만주사변 이후에 조역한독 쌍대에서요. 한독, 독이 강하기 때문에 쌍성고 대전자령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역 같은 경우는 영능과 흥경성, 바로 양세범이 되겠습니다. 미군과 연계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한 건 한국강복군이 되겠습니다. 간도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다 쓸어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군 다 쓸어모았다.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61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바쁘네요. 자, 보시면 그다음에 보시면 조선민족혁명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빨갱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38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중일전쟁, 37년 꼭 보셔야 됩니다.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이거 꼭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그래야지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7년의 중일전쟁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나마나 조일회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장제스하고도 연합을 했다고 아까 말을 했고요. 한국강복군에 합류를 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일회가 되겠고요. 보시면 김원봉이 중국 간리에서 창설했다. 이게 답이 될 것 같고요. 오답선지들을 보겠습니다. 자유시청변 다 쓸어모아서 간도청변 이후에 다 쓸어모았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군 쓸어모았다.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자령, 조역한독 쌍대에서 대전자령이 나왔기 때문에 한독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똥북항일연군, 제가 말했었죠. 이거는 키스, 김일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똥북이 나오면 버리세요. 그다음에 보시면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가 나와 있습니다. 쫓기던 홍범도하고 연합을 했다. 따라서 여기는 김좌진 부대가 되겠고요. 국무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1회를 풀었고요. 62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나왔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통일문제 바로 앞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연합해서 나오면 그쪽에서 낼 문제를 냈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30년대에 있어서 조역한독 내지는 한국강복군까지 다 몰아서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이 나오고 있고요. 양세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개 나오네요. 한국독립군, 한국강복군 총사령관 모아서 다 냈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조선혁명간부학교. 이거는 의열단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원봉. 그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시면 황푸군관학교. 중국인들이 운영을 하는 여기에서 간부를 양성을 하는 것. 이것도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대한강복회. 이거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봤냐면 독두대강회. 이렇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독한 아버지여 대강하세요. 1910년대에 있었던 국내의 비밀결사가 되겠습니다. 독두는 복평주의, 전제군주제를 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대한강복회는 박상진이 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공화제를 추구를 했다고 꼭 보셔야 됩니다. 대전자령. 우리 배웠습니다. 조역한독 쌍대에서 똑 강하다. 그러니까 쌍성고 대전자령.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청천, 한국독립군.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중강단, 북노군정석은 이거 같은 경우는 대정도 당군을 승배를 하는 김자진 그쪽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두 번째 주제까지를 마쳤습니다. 의외로 빨리 나가고 있네요.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분 치고 가겠습니다. 임시정부를 보시면 여기 임시정부는 상하이하고 총칭이 있는데 이거 구별하라고 내지 않습니다. 구별하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냥 임시정부하고 관련된 것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16회 모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상하이를 보시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3.1운동 이후에 세워지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요. 공화정부가 되겠고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인배행학교, 파리강화회의 대표단 파기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통국 내지는 연통국이 아니네요.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신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구미위원부, 이게 바로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외교독립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됩니다. 임시 사료편찬서, 이것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금 모집을 위해서는 이잉양행과 백산상해를 운영을 했었고요. 국민 대표회의, 그러니까 외교독립 노선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임시정부가 분열이 됐었고요.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국민 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창조파, 개조파 대립에 의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국무령제, 국무총리제로 바꾸겠습니다.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을 하고요. 바로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순환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그 앞에 이봉창의 의거는 실패를 했고요.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윤봉길의 의거는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중국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강복군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나쁜 점은 바로 뭐냐면요. 모나먼 1940년까지 8년 동안 도망길에 오르게 된다. 윤봉길 의거의 성공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충칭시기에는 이제 드디어 충칭에 8년 만에 정착을 하고요. 주석제 한독당 한국 강복군, 한국이 시작하기 때문에 흰둥이가 되겠고요. 지청천이 총사령관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온답니다. 1941년이 뭐한 해입니까? 1937년 중일전쟁 때문에 38년도에 조의대, 조선의용대가 최초로 중국 안내에서 만들어지듯이 여기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임시정부에서 일본 애들한테 우리하고도 싸워. 그래서 선전포고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명도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다 임시정부하고 관련이 되고요. 상하이하고 충칭을 구별해서는 아직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한국 강복군이 인도-미얀마 전투에 영국군과 협력을 하게 되고요. 국내 진공작점도 하게 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재미한족연합기원회, 한인경리대 이런 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의 관한 문제,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쭉 나오다가 김구 아저씨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이봉창, 윤봉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일전쟁은 1937년이었고요. 조선연명 간부학조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의열단의 방향전환이 되겠습니다. 간부를 키우는 거. 대전자령 또 나왔습니다. 조혁 한독상대에서요.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만주에서 했었던 북간도 한독이 되겠습니다. 백원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1907년에 만들어져서 최초의 공화재인을 주장했었던 신민회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60일의 문제를 보시면 이동용 선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임시의정원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헌법재정, 임시정부의 헌법이 나와 있고요.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이, 충칭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임시정부를 고르라는 평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도 2점짜리가 된답니다. 만세보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동학이 변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강습소 같은 경우는 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민회고 서간도에 있었다.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연부 이승만 주도로 외교독립 활동을 했었던 것이 되겠고요. 이룡양행이라는 것은 백선상에 더불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ㄷ, ㄹ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에 관한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항상 2점은 되네요. 쭉 나가다가 충칭이 나와 있고요.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년 태평양전쟁 이후가 되겠고요. 40년에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대일 선전포고도 하게 되는 거고요. 3군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도 발표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이 딱 나와 있네요. 그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좌우합작치론칙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담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1차가 있고 2차가 열리게 되는데 1차가 무기회됨에 의해서 분단의 가능성이 커지자 우리 먼저 분단하자라고 나선 나쁜 애가 바로 이승만 정읍 발언이 되겠고요. 이거에 반대를 해서 지금 분단되면 어떻게 하니? 동적상장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서 우리만라도 단계를 해야지.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정이 돼서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 경학사 국민단 한족회.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여기 서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신체와 의열단 선언문, 무정부주의, 민중에 의한 직접폭력혁명. 이게 안 이루어져서요. 이제 준비를 하는 게 항푸군간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이거는 다 의열단, 김원봉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4번은요. 한글 마침법 통일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1년, 41년 꼭 보셔야 됩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던 41년, 선전포고가 있었던 41년, 건국강령이 발표됐었던 4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깔끔하게 우리는 세 번째 주제까지 했네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아주 잘 나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제의 정책. 여기서는요. 뇌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해에는 두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무장투쟁의 비행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30년대 민족말살통치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온 시기는 바로 30년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안 나온 시기는 당연히 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년 내년은 무단통치가 되겠고요. 헌병경찰, 교사도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다. 태영령, 징승치급을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회사령, 회사를 세울 때 충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결처분.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1기에는 토지, 2기에는 쌀, 3기에는 모든 것.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기는 문화통치가 되겠고요. 이른바 문화통치. 모든 게 기만이었다. 친일파를 키워서 민족을 분열시켰다. 이러면 2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헌병에서 보통경찰로 친일파를 육성을 하고요. 이제 인간이 됐기 때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고 회사령, 태영령을 이제 없애게 되는 거고요. 문관총독을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치안일파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을 했었죠. 2525 삐뻐삐뻐하면서 잡으러 오는 거 2기 꼭 챙기세요. 산미증식객사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는 어찌 보면 민족 말살이기 때문에 총 들어가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 말살이고요. 병참기제, 그다음에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창시개명. 보기만 해도 알고요. 한국신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신민체제도 있고 국민학교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신민학교가 되겠고요. 이거는 김용삼 개통령 때 지금의 초등학교로 94년에 바뀌게 됩니다. 위안부 아시고요.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공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출제하고 세트로 이루어진 게 바로 배급제가 되겠습니다. 공출제, 배급제 꼭 보세요. 애국반, 그다음에 징병징용, 그다음에 보시면 육군특별지원병제, 그다음에 국가총농법, 가장 많이 나온 선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총력, 조선연맹, 그다음에 여자정신근로령,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남면북양정책 원료를 얻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운정, 가짜 잘살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년대 새마을운동하고 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의 정책이 아주 편한데요. 여기서 최소한 문제고요. 만일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문학으로 만든다는 한국사,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찾다, 우리 민족을 징승 취급했다, 1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우습게 뭘 골라주시면 되냐면요. 보겠습니다. 애국반, 뭐가 되냐면요. 애국반이기 때문에 3기가 되겠습니다. 회사령을 시행을 했었다. 아까 말했네요. 태형령 회사령. 그래서 10년에 있었고요. 20년에 없어진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치안유지법, 2.5, 2.5 잡으러 오기 때문에 20년대가 되겠습니다. 미국 공출제, 배급제, 이거는 3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이거 같은 경우는요. 중일전쟁 이후 3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서 1점짜리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결론 문제를 풀 마음이 안 나게 계속 1점짜리로만 내게 있네요. 그만큼 쉽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상제국대학, 이거 같은 경우는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대학이 되겠고요. 근회 같은 경우는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되겠습니다. 1927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호빙사, 보호박으로 파견했다. 어느 날인가요? 미국 1882년, 그래서 188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태형 나와 있네요. 태형령, 해사령, 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직후가 되겠고요. 1885년이 되겠습니다. 영국이 한 지시고요. 누구를 견제를 하나요?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고요. 이렇게 보시면 60일에 문제가 풀렸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또 1점짜리로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혹이 뭐가 나왔을까요?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기가 되겠네요. 밑에 보시면 치안유지법 2525 넘어가겠고요. 토지조사령 1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헌병경찰 1기가 되겠고요. 식량배금 및 미국공출제 3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답이 되겠고요. 수업연한을 4년으로 이거 1차 교육령이 되겠고요. 4년이 됐기 때문에 초딩 과정입니다. 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치급한 거기 때문에 1기가 되겠습니다. 오답선지도 꼭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주제를 가볍게 했고요. 이제 드디어 흥선대웅군 쪽으로 넘어가네요. 정근대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흥선대웅군 고정의 애비를 보시면 여기서는 주로 뭘 아시면 되냐면요. 병인양용, 심리양용. 외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단용포 거기 나와있던 병인양용하고 심리양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만이 나옵니다. 1876년 아무리 그래도 한 번만 쓰고 가겠습니다. 1876년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에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리양용, 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온 거고요. 또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병인양용가 되겠습니다. 병인양용, 심리양용 사이에 병신. 어쩔 수 없이 한 번 썼습니다. 이 사이에 바로 뭐가 있냐면요. 오페르트 독을 사건이 있었다.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병인양용은 병인 박해 때문에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네럴 시어머니 사건, 그다음에 병인양용 이 순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인양용, 심리양용 사이에 있었던 게 오페르트 독을 이거를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용, 병인 박해 때문이고요. 이거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즈 지혜독이 강화도에 쳐들어오고요. 문수산성, 정족산성, 사람 이름 바꾸지는 않는다 그랬죠. 한성군, 양원수가 되겠습니다. 왜 규장각 의계를 약탈당하겠습니다. 오페르트 독을 사건이 있고요. 이거는 독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용군 묘를 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독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합니다. 제네럴 시어머니 사건이 5년 전에 있었고요.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저스 제독이 오게 되는 거고요. 강성구에서 어재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척하비를 꽂는다. 이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흥선대용부를 놓고서 이때의 상황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흥선대용부는 비변사를 없애고 호포법을 실시하고 사창제, 경복궁 중관, 서원 철폐, 대전의 통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가볍게 한 주제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로즈 제독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 프랑스도 나오고 있네요. 더 이상 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모두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이 되고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들 두 개가 있는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먼저 제물포 조약으로서 군대를 기준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조청상민 수류구역 장정을 체결을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페르트 도글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계기가 된 건 흥선대원군이 더욱더 세국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만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연령했었다.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갑신정변 직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한 문제를 마치시고요. 61회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누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이쪽은 좀 특이하네요. 제가 문제 나온 패턴을 봤더니만 병인양요에 관해서 연속 두 번을 내고요. 신미양요에 관해서 연속 두 번을 내고 이런 체제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61회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미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미양요가 나왔고요. 바로 앞에하고 앞에는 병인양요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미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미양요가 되겠고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음에 정국의 척하비를 꽂았다. 따라서 여기가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보면 제네르 셔모노를 불태웠다. 이거는 5년 전이잖아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성근, 양원수 나오면 프랑스하고 싸운 곳이 되겠습니다. 신유박해가 나왔는데요. 신유박해에서 정약용이 유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801년 신조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해박해가 있는데 이거는 정조때가 되겠고요. 예방박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이때는 정약용 같은 남인들이 해를 입지 않았다. 해, 신해, 그다음에 신유, 해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보면 오페르트 독일 사건. 병인 양용, 신미양용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1회에 신미양용. 62회도 역시 신미양용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보, 어재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르라고 나와 있냐면 순서를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있었고요. 바로 앞에서 척하비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63회에는 병인 양용가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조선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제도 같은 경우는 중앙 제도가 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는데 거의 외에 내고 있고요. 최근 오해, 여기 나온 모든 주제들은 최근 오해에 빠짐없이 나온 주제들이 되겠고요. 여기도 아주 쉽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왕권 강화기구가 있고요. 이름하여 왕권 견제기구가 있다. 조선의 중앙 제도는 양갈계로 균형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정원, 승, 왕의 명령을 받들 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병출납, 청와대, 비서실 같은 것들이고요. 승정원을 은대라고도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승지, 은대학사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의금부는 반역제, 반상제를 하는 국왕직속사법기관이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권 강화 쪽이 되겠고요. 3사는 고래시대 3사는 단순회계, 카운터 오빠가 되겠고요. 조선시대 3사는 왕권 견제, 사흥부, 사간원, 홍문관. 사간원 같은 경우를 독립시킨 왕은 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요. 그래서 감찰, 간쟁, 홍문관은 잠기구였었다. 대제약, 경향 이런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흥부, 사간원은 이른바 양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픈미아, 이상미아는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픈미아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석양원권, 동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이 되겠고요. 사역원은 통역이고요. 간상감, 오답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 춘추관은 역사편찬, 실록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나와 있고요. 성균관 나와 있고, 향교, 비변사 나와 있네요.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외우기를 산문을 이렇게 해보셨죠. 삼포회란 때 임시기구, 을료회변 때 이게 명정이 되겠는데요. 16세기 중반 이때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 그다음 세도정치 때 최고기반이 됐었고요. 따라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바로 홍산대원군에 의해서 이게 폐지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한 문제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은대에서 이미 끝났네요. 승정원이 되겠고요. 최근 3회에서 2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대, 승정원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쭉 보시면 쭉 나오다가 은대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은대의 별칭이었다. 승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사관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었다. 가장 유력한 선지들이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헌부, 헌병, 감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역, 아까 사역원 있는데 오답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관상감, 참문지리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왕병출납, 비서기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의금부가 나와 있네요. 왕립재판소. 그래서 답은 왕병출납이 되겠습니다. 60회가 되겠고요. 이것도 2점짜리로 나왔었네요. 그다음에 61회를 보겠습니다. 61회를 보시면 규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풍석교정, 규찰이 나왔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헌병, 감찰하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헌부에 관한 걸 보시면 되겠고요. 내각인력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검, 출제, 이현 중에서는 정조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달아서도 심지어 내고 있습니다. 정조에 관해서는 아주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그 말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각, 각이 있기 때문에 규장각을 떠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각인력은 규장각에 관련된 거고요. 고려시대의 3사 같은 역할을 했다. 아까 배웠네요. 단순회계, 카운터, 오빠 같은 것이 되겠고요. 조선시대에는 호비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대,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승정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했었다. 이게 그 유명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오프미상의 관리에 석영권을 행사를 했었다. 이게 바로 양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흥부, 사간원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회, 지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은대조례가 또 나왔네요. 승지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승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왕령출락, 이걸 간장했었다. 1번이 가볍게 나오고요. 이것도 2점짜리가 되었네요. 사간원, 사흥부와 함께 사로 불렸다. 홍간, 성종 때 만들어졌고요. 경연을 주관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관상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신록, 춘추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금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승정원은 63회, 잊어주시고요. 그래서 사흥부, 이게 제일 유력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제로서는 한참 가다가 주제가 몇 개 나왔는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다섯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매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대회 관계, 고려의 대회 관계. 유독 외적인 침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낸다고 그랬었죠. 우리 민족이 꿋꿋하게 살아남았다. 국남북법, 이 과정을 너무나 중실하고 있습니다. 꼭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선철을 보시면 여진, 일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진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평간, 북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청나라. 그다음, 무역서가 있고요. 여진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군, 육진도 여진과 관련이 되고요. 북이 위에 있는 여진이라고 하면 동쪽에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산포, 계양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계약교, 제한무역을 했고요. 조선 후기에는 기약조를 맺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해동제국기, 신숙주 60위에 딱 나왔네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63위는요. 임진왜란을 보시면 이쪽은 아까 우리 배웠었죠. 병인양요하고 심리양요는 두 회씩 내는 경향이 있고요. 참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하시는 분이 출제의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한 번은 뭐가 됐냐면요. 병자우란, 한 번은 임진왜란 이렇게 번갈아서 냈습니다. 물론 둘 다 낼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나올 성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꼭 알아두시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먼저 보시면 항상 설명을 했죠. 임진왜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세, 역전, 전세, 역전이 되는 바로 평양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전과 후로 꼭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전협상이 되고 정유재란, 명량해전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꼭 보세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일방적으로 밀리잖아요. 동매가 바로 부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까지 해서 그다음 전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탕금대, 충주에서 힐립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초반전에 아주 박살이 난 전투들이 되겠습니다. 옥포하고 한산도 이쪽에서 옥포가 최초의 승전이 되겠고요. 진주성 대첩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조명연합군의 평양탈환 이후에 일본 애들이 서울로 철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다고요? 행주산성에서 행주 대첩이 있게 된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재우 나오고요. 조헌 정문부 이런 것들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과정에서 훈련도가 포수, 사수, 살수을 해서 직업군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유재란이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울돌목이 나오고 있네요. 명량해전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세환사를 파견을 해서 포로 송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에 임진왜란 이후에 갔었던 게 통신사가 되겠고요. 저쪽 청나라에 갔던 게 연행사가 되겠고요. 북학과 관련해서 연행사 문제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묘호란 때는 화해가 성립을 했다. 무승부였다는 말이고요. 형제간으로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군신관계를 강요를 하니까 다시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이다. 그래서 병자호란때는 일방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묘호란 때는 후금 아직 청론화 바꾸지 않았었고요. 정봉수, 용걸산성 너무 많이 나온 선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관한 문제를 내면서 서울 도성에 관한 문제를 내면서도 여기서 용걸산성에서 정봉수가 항전했었다. 이런 선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걸산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떤 전투인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잘 싸웠던 정봉수, 용걸산성 이거는 황해도에 있거든요. 북한에 있습니다. 잘 싸운 전투다.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립도 이때 잘 싸웠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화해가 성립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용령, 김상용과 김중령, 광교, 익숙한 광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령, 업, 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용령 죽겠지 그러면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호의를 해서 그 작전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용령, 김상용과 김중령, 임경억, 백마산성 이것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용령, 업, 백마산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어느 정도 항전하긴 했지만 청한테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는 것들이고요.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소연세자, 복림대군이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행사를 파견했었다. 포인트 말했습니다. 순사하고 관련돼서 꼭 보시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임진왜란에서도 전세가 역전이 된 평양전투 전부를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60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임진왜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보시면 적군은 세 갈래로 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신립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충주, 탕금대 그래서 부산 다음에 딱 한 번의 전투 이럴 수가 없는데요. 딱 한 번의 전투 충주에서 있었던 게 바로 신립이 돼 있고요. 이게 패해서 이제 선조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중에 있었고요. 김상령, 영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 때 있었던 것이 되겠고요. 임경업, 영령업 이것도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채영의 황산전투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성계는 뭐라고 해야 되냐는 황산전투, 이황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외국하고 관련이 되고요. 박재우 의병장, 이게 바로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조청부대, 이거 같은 경우는 어이없게도 효정 때 국벌을 추진을 하는데 청나루 치러 가야 되는데 청이 러시아 치면서 도와줘. 그러니까 러시아를 도와주러 간 사건이 바로 조청부대 사건이 되겠습니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회에 뭐가 나왔다고요? 임진왜란. 그럼 60회에는 이게 뭐가 나오냐면 호란이 나오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쭉 호란이 벌써 나왔네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전란을 피해 봉림대군과 임평대군이 강화도로 먼저 피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국왕과 세자는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 나와 있습니다. 용량, 어? 용량 듣겠지 그랬는데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외어쓰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문부가 길주해서 이거는 임진왜란이 되겠고요. 강림비, 강의군 때 이거는 명도와서 청치로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시민의 진주성, 임진왜란이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용량,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것들이고요. 최윤덕 나와 있습니다. 김종서, 최윤덕. 최윤덕이 4군, 김종서가 6, 7. 이거는 여진족, 조선족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후금이라든지 조선 후기의 청나라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호란이 나왔고요. 호란등에서도 병자호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다시 그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율이 벌써 딱 나와있네요. 그래서 권율 같은 경우는 뭐하고서요? 평양성 전투에서 저명연합군이 이기고 나서 일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다. 이렇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기를 보시면 채영의 홍삼 떠났습니다. 왜하고 관련이 되고요.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평양 전투 전이었었죠. 그다음에 보시면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일제란. 이게 뒤쪽 같잖아요. 2번도 혹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너무나 명확하게 휴전회담 다음에 정일제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무가 쓰시마를 정발을 한 것은 세종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초, 탕금대 또 나왔네요. 실내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평양성 전투 전에 있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권율의 행주대첩 전에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란이 나올 차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거기서 보면 고려우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려우 외침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에서는 최소한 문제고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제의 정책과 달리 거의 2점 내지 순서를 물어봐서 3점짜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순도가 높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내용만 보시면 최소 2점이고요. 어쩔 때는 운 좋을 때는 5점까지도 올릴 수 있는 아주 문제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바다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보시면 거란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순서 이것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한번 해보냐면요. 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나오는데 고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918년대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년 여러 나라 삐약삐약 5세기 장수왕 10세기에 고려가 세워졌다. 그래서 10세기라고 우리는 일단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는 5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울 때 이 9292 그래서 1392 정도는 알아두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호부터 200년 후 1호 9이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려를 두 개로 딱 나누는 게 1170년이다. 그래서 딱 100년 1270년까지가 이게 바로 무신 집공기다. 이거를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성종까지 고려 초기가 있고요. 전기에서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써보시면 그 앞을 전기라고 우리가 불렀었고요. 여기를 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에는 성종까지 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그 유명한 문숙예인.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문정, 숙정, 예정, 인정하는 그게 바로 고려 중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골 귀족 사이가 썩어 들어가서 무신란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신 집공기가 끝나는 것은 원나라, 다시 말해서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간 섭기가 시작이 됐고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쪽 같은 경우는 무신당 같은 경우는 최근 5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회는 연속으로 나왔는데 그 앞에 마지막 권리는 58회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최근 연속 4회가 무신에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순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했습니다.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온 애들이 바로 거란 애들이 되겠고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문벌 귀족 사이가 되는 거고요. 문숙예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신의 집공기가 되고 원간 섭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이에서 이제 금나라가 4대를 요구하니까 이자경 같은 애가 그냥 4대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무신 집공기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된다. 여기 조금 자세하게 했네요. 이제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오는데 1, 2, 3차 침입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제가 봤을 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잘 싸운 애들을 소양강, 소양강 천연은 소양강이라고 외워두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양교 강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깡조하고 깡조고요. 얘는 목종의 목을 배내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란의 2차 침입 순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소양강에서 강감찬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침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먼저 보기 전에요. 거란과 관련해서 강군, 강군사 이거 챙기셔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평성 이러면 미칠광 자를 써서 궁에다, 미룩불 이렇게 배웠고요. 광군사는 크게 난동을 불인 애들이다. 그래서 거란하고 관련이 된다고 꼭 선지 챙기세요.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서이고요. 강동육주를 얻었고요. 2차가 이거, 목종의 목을 날린다. 누가? 깡조네가, 깡조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를 구실 삼아서 쳐들어오는데 양규가 잘 싸웠고요. 이때 현종은 나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비겁한 현종. 그 안에 보시면 3차는 강감찬이 기주대철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성과 찰리장성을 싸웁니다. 소양강, 그다음에 깡조네가 목종의 목을 칩니다. 양규가 2차에서 잘 싸웠다. 현종은 도망간다. 이거 챙기시면 거란에 관한 모든 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진, 여기 같은 경우는 고려 중기가 되는 거죠. 문숙예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을 때가 문정, 숙정, 예종에서. 예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숙정 때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별무반에 의해서 동북구성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고요. 기병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반환을 했고요. 이자겸이 사대를 하게 된다. 문정 때요. 그다음에 몽골 애들이, 그 무시무시한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적어요, 사신에 의해서 이게 계기가 되는 거고요. 무신들은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이게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되겠고요. 저항을 하고요. 개경에서 강화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빡서, 기지성 전투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강감찬에 있어서 이 기주대첩과 같은 기주가 되겠습니다. 빡서. 그다음에 김윤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승리했었죠. 처인성에서 살리타, 몽골, 장수를 죽였다. 죽였다, 다인철서, 충주하고 유덕 많이 관련이 됩니다. 챙기세요. 산별초가 있고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자우간 신의를 지켜라.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배중성, 김통정도 챙기셔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진도라든지 제주도, 항파돌이, 용장성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 침입을 막는 거는 채무선에 화통도감이 나오고 있고요. 진포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성계의 황산, 이 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영의 황산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박위의 쓰시마 정벌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가볍게 그렇죠. 소양강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박서에 있어서의 기주성 전투가 강감찬의 기주대첩하고 구별을 해서 강감찬은 거란, 박서의 기주성은 몽골. 이 정도로 헷갈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높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꼭 챙기세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3점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의욕이 활랄 불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의를 보시면 누가 나와 있냐면 깡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깡조가 깡이 좋기 때문에 이 새끼가 뭐를 했다고요? 새끼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를 했냐면요. 깡조께 목적의 목을 찾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거란에 2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잘 싸운 애들 소양강. 양규가 잘 싸웠겠네요. 거기를 보시면 소양강에서 강감찬 3차 침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침입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이때의 왕은 비겁한 현종이 되겠는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란에 2차 침입. 이게 3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가성비가 높고요. 무장투쟁에 비하면 진짜로 너무 쉽겠습니다. 누워서 피자 먹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화통동합과 채무산 진포대첩하고 관련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돈의 전민변정도감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민왕이 때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친원파. 그래서 그 애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비안검법. 전민변정도감. 세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문세족을 없앤 게 전민변정도감. 호적 애들을 없앤 게 노비안검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 신보, 항마군. 알 필요는 없고요. 별무반이 조직이 됐었다. 별무반, 여진족, 윤간, 동북구성.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3점짜리 문제를 풀었고요. 여기 2점짜리 문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후가 나오고 있고요. 충주산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나모나지스의 몽골이 얘기했습니다. 몽골과 관련된 것을 고르면 될 것. 윤간의 동북구성은 여진족 금나라와 관련되고요. 쓰시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고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구가 되겠고요. 서희의 단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양강 1차 침입이 되겠고요. 2차는 양규. 3차가 금감찬. 2차, 깡조은 강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이게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양, 천령이 설치. 이거는 명나라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고려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고려 외침에서 62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서희 드디어 떴네요. 소양강. 그다음에 양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규가 잘 싸웠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깡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게 무려 2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청의 석영에서 묘청이가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중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라는 침입이 있고 나서 문숙, 예, 인,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면저 있고 묘청의 난이 있다. 순서도 챙기셔야 됩니다. 이자겸 나와 있네요. 인종 때 김윤희 바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몽골과 관련이 되고요. 다인철서, 충주 이것도 몽골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주제들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드디어 이제 발해가 나왔습니다. 발해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국의 애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매해 한 문제씩 꼭꼭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해에 세 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조형을 제외한다고 하면 무왕, 문항, 선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뭘로 아시면 된다고 그러냐면 무가 들어가면 주로 싸우는 항. 그렇죠? 문항 같은 경우는 문물제도를 정비를 하고 교류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항이라고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해동성국으로서 가장 번성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란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거란, 서양강 꼭 보세요.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항 때는 흑수말가를 비롯하여 싸움네요. 당과 대결을 했고요. 장문유가 당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문항 때는 문물제도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신라도 당나라하고도 교류를 하고 거란도 영주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도를 보시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대내상 정도는 짱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고요. 5경 15부 62주는 바래의 지방제도다.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주자감하고 중정대가 되겠습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주자감 국립대학 이것도 물어보지 않고요. 바래와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자감입니다. 그다음에 중정대가 되겠습니다. 감찰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는 게 유리한 점 이런 것. 참 많이 납니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왕이라고 칭했고요. 언덜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고구려 거. 그다음에 이불 병자상 아시죠? 두 분의 기용 부츠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 그런 거 챙기세요. 영강탑, 벽돌탑이 되겠고요. 상경성의 주작대로는 당나라를 모방했었다. 최근에 나온 선지들, 철빈부의 말. 왜 그러냐면 바래가 만족을 바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챙기시면 바래 문화를 한 문제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호의를 봐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너무나 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1점짜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동성국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영강탑 나와 있습니다. 벽돌탑. 그다음에는 정여공주는 꺼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6번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중정대 나와 있네요. 감찰기관, 주자감, 국립대학 이런 것들 골라주시면 된답니다. 구서당, 십정,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특히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땡땡 자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3세기 고향인데 거의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백제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에 있어서의 지방 호적세력 견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고려 태도에 있어서의 인질제도인 기인제도로 이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의 시 나와 있습니다. 팔성의 기적 이거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에 한 문제 가볍게 푸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땡 한번 치겠습니다. 61회를 보시면 10번에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2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차서 대문에, 우리는 대문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밑에를 보시면 흑수말갈을 정벌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 조공을 했었고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수말갈이 나오고 있고 얘를 치러 가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러 가는 왕, 무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구수당 10점 찬반이 나오네요. 구주 5소경, 통일신라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사비로 천도를 했다고요. 6세기 성왕이 되겠습니다. 지법진 무성에서 무령왕 성왕. 무령왕 때까지는 뭐였었죠? 옹진이 수도였습니다. 그다음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을 했다. 사정부는 할아버지였던 누구라고 배웠냐면요. 무혈왕, 왕권이 강요했기 때문에 감찰사정부. 아들내미였었던 문무왕 때 외사정. 그다음에 신문왕 때 전제왕권 이렇게 배웠네요. 동모산에 건국을 한 사람은 바로 대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의 답도 이렇게 가볍게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62회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1점짜리로 나오고 있네요. 거기를 보시면 고구려 문화가 나와 있고요. 당문화를 계승했다고 해서 상경성이 나와 있습니다. 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발해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주자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주자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당과 오월 이거 제가 말했었죠. 조금 돌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견훤이 되겠습니다. 궁예가 아니라. 그다음에 구서당 10정. 이거 같은 경우는 구서당 10정이 고려에 있어서의 군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군, 지방군은 몰라도 됩니다. 화백회의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땡땡자평. 백제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와 관련된 항상 나오는 발해 문제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발해는 1점짜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의혹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7세기. 아주 숨도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달려온 것 같습니다. 7세기를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거기에서 수나라가 당나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뭐라고 했냐면 고대사 부분에서 제가 연도를 딱 두 개 꽂아줬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400년이 있었고요. 이게 바로 강개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내물왕이. 그래서 강개토 할아버지가 도와준 연도고요. 642년도 그 유명한 김춘추. 바로 앞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혈왕이 되는 태정 무혈왕. 그 애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영계소문. 이때가 바로 영계소문이 부테타를 일으켜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영유왕을 죽이고 마지막 광위였었던 보좌왕을 세운.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그런 해에 만났는데 한강 문제 때문에 이 회담이 결렬이 됐다고 했었죠. 이때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대야성.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능검이 사랑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사이와 딸내미가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고구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400년과는 달리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된다. 이 순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2년 영계소문 당에 대한 강경책 이거를 가운데 놓으시고요. 그 앞에 수나라가 나올 테고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이기 때문에 당나라가 쳐들어온 게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게 수나라이기 때문에 약실하게 살수대첩 이렇게 챙기시면 여기 순서가 모두 정리가 되겠습니다.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되겠고요. 당나라를 대항으로 해서 천리장성을 쌓고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세기에는 유독 순서가 3점짜리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백제가 멸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다음 순서가 바로 나당전쟁이 됩니다. 백제 멸망하고 나서 백제부흥운동, 그다음에 고구려가 그다음으로 멸망을 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다음에 나당전쟁에 의해서 삼국통일. 별로 어렵지 않은데 3점짜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제멸망에서는 개백 당연히 나오겠고요.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요. 당나라가 다 먹으려고 웅진 도덕분을 만듭니다. 백제부흥운동을 했었던 애들은 흑시상지 독친복신. 그래서 제가 벌레의 이름 같은 애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자, 풍걸린 왕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때 백강전투가 있겠는데 외가 도와드로 온다 이렇게 꼭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안동도우부를 평양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나당전쟁 이후에 요동지방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고구려 붕운동이 있는데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기억이기 때문에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고연무와 건모잠이 있게 된다. 기억, 기억.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가 바로 안승,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그 익산에서 고구려가 후원해져서 백제 땅에서 안승이가 고구려 붕운동을 하게 된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는 언제고 신라가 지원을 하냐면요. 나당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당전쟁은 누구나 그렇듯이 매기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642년 개소문, 642년이 많은 것이 있었고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그다음에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붕운동, 그다음 나당전쟁. 이러시면 7세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최소 한 문제가 되겠고요. 두 문제까지, 최고 6점까지도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정방이 나오고요. 흑치상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흑치상지를 공격하여 이기지 못했다. 백제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멸망을 하고요. 고구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가 되겠습니다. 이후 상황으로 의지문덕의 살수라는 건 한참 전이죠. 642년의 전이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됩니다. 안승인이 보독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붕운동. 이게 딱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광고검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함락되었다. 이거 제가 말했었죠. 3세기 고해안, 3세기 동천왕 때 이런 거는 오답으로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세기가 되겠고요. 의자왕이 대야성, 아까 642년에 의자왕이 술만 먹은 게 아니라 대야성을 털어서 김춘추의 사이와 딸내미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찾아갔었고 개선문의하고 회담이 결렬이 돼서 나당연합이 되고 백제멸망, 고구려 멸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백제는 멸망을 그 전에, 부흥운동 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후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이게 60회가 되겠고요. 무려 3점짜리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주로 3점짜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642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를 챙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가나사이에 있었던 일, 또 3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연종터, 연계선문의에 있어서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지금 망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매소성기벌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멸망과 나당전쟁 사이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충해, 대야성, 아까 배웠습니다. 642년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안승을 보덕왕으로 임명을 했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이게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이게 유예로, 익산, 안승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나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기 때문에 642년 다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개소문위가 정변을 일으켜서 딱 642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부여풍, 풍걸린 왕자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 사이에 있는 백제 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1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2의 문제를 보시면 또 3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도가 높은 그런 부분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3점짜리로. 이런 거는 뭐가 있었었냐면 무장투쟁이 최근 3회가 모두 다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쭉 나오다가 개백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망할 때가 되겠습니다. 백제 멸망이 되겠고요. 건모잠이 나와 있습니다. 건모잠이라는 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기억자 건모잠이 되기 때문에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보고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이 안동도우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당전쟁 이유라고 배웠었고요. 성왕이 관산성정태에서 6세기 진왕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네요. 매소성 기벌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 이후 나당전쟁이 되기 때문에요.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 이거 맺고 나서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가이전이 되겠습니다. 복싱과 도침이 왕자풍하고 함께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제 부흥운동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단원의 막 최근 5회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주제 10개를 풀었었고요. 이 10개 주제 중에서 설사 한두 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말했던 7세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려의 외침 같은 경우에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같은 경우에서요. 10개 주제를 지금 공부를 하시면 20점을 아주 가볍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 반복을 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멈춰놓고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점수 맞아서 모두 다 1급 합격, 1급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3급 이상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